서태훈 가자 와 변덕규가 있네? 어어! 그렇지 블록킹 블록킹 변덕규 엄청 잘해 변덕규 고인물이야 덩크 넣었어 오디오 녹음도 있네? 허용 야아! 애니메이션 나오나? 하지만 스킵 야아 어! 한국어 더빙이랑 일본어 더빙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해야죠 강백호 야아 뭔가 만화처럼 되있네요 으하하하하하하 겁나 잘 만들었잖아 와 이거 이거 한 30분동안 봐야되는건가요? 스킵하죠 아 이렇게 미연시 같네요 이 분기점 같은 뭔가 이제 선택지까지 스킵이 됩니다 어 뭐야 흐하하하하하하 아니 그래픽이래? 아 너무 옛날게임 같은데 어 리바운드도 있고 슛도 있고 패스도 있습니다 백보드 덩크 백보드 덩크 아니 왜 다른사람들은 정대만 채취수인데 나는 권준호야 아 이렇게 나오네요 아 노래가 그냥 흐하하하하하 이런 데가 계속 나오는군요 여기있는 버튼으로 통일입니다 뭐라던 가속 이런게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다 이걸로 되나봐요 내가 3점슛 넣을거야 3점슛 아 겁나 못 넣어 안경선배 내꺼야 3점슛 아 아 이거 필살기 모이면은 쓸 수 있구나 필승 3점슛 필승 흐하하하하하하 안경선배 이 모바일게임에서만큼은 안경선배가 에이스입니다 야 이거 애니메이션에서 중간에 나오는거죠 팀 어 왜 북산선수는 다있네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왜 권준호가 메인베이스인거야 보자 정대만 한번 보죠 아 여깄다 3점슛 110 강백호는 3점슛 아예 없겠지 21 하하하하하하하 채취수 23입니다 강백호랑 비슷한거 아니야 23이면 아니 채취수 뭐한거야 초등학생때부터 했다며 하하하하하 아 나는 3점슛 넣고싶네요 너 얼굴 겁나 대충생겼어 하하하하하 슛 3점슛 아 정대만 불꽃남자 나꺼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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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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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정대만 어어 패스 패스 받았다 3점슛 노마크슛 아아 정대만 쓰레기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기분이 안좋네요 내가 활약해야 기분이 좋아요 히오스가 재미없는 이유와 같죠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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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만 너무 리바운드 못합니다 아아 아아 아싸 내꺼 3점슛 어어 좋아 아냐아냐아냐 3점슛 나만이 던질 수 있다 그렇지 이것이 캐릭터빨이다 정대만으로 태어나자 3점슛은 여기서 정대만이 2위입니다 110이고 신준섭이 이제 1위에요 120 홍익현이 이제 105로 3위고 나머지 둘은 95 90에 플러스 1 91입니다 신호일은 아아 이거 3점슛이 재밌네 점수도 많이 주고 서태훈 가자 와 변덕규가 있네 와 변덕규 생긴거 봐요 진짜 세보인다 오 아 개몬노 개몬노 오 어어 그렇지 블록킹 블록킹 대박 변덕규 대박 아 변덕규 엄청 잘해 변덕규 고인물이야 덩크 넣었어 아싸 3점슛 아 나줘 나줘 어 우리팀이 이겼네요 어 랭크전이 열렸대요 어 랭크전이 열렸대요 랭크전에서는 그 7일짜리를 못쓰네요 아 이중에선 그나마 아냐 슈터를 쓰겠습니다 와 뭔가 농구 자를 것 같은 색깔인데 피부색은 입술도 두껍고 정대만 아 우리 쪽이 훨씬 세보이는데 캐릭터는 내가 함정이네 내가 내가 발목 잡을 것 같은데 딱 이름이 오일이야 근데 피부는 오일을 안 받은 피부인데 오 캐릭터는 또 개성있게 생겨서 의외로 그랬던 것 같은데 방해 방해 강력 방해 나한테 줘 슛 아싸 3점 슛 노마크 슛 아싸 오일이가 이렇게 숨은 고수였나 리바운드 잡아줘 변덕규랑 강백호가 있으니까 리바운드 잡으러 갈 필요도 없다 하하 하하 겁나 든든해 변덕귀 뭐야 덩크 3점 슛 이야 방해 있었는데 방해 받았는데 넣었어요 신오일이 정대만보다 잘 넣어요 3점 슛 3점 슛 그렇지 야 신오일 개사기 하하하하 오일이 미쳤어 그렇아 그렇지 강백호 3점 오직 3점만 본다 덩크 그렇지 나다 아 오오 피쓸기 슬 curl 덩크 던져 그렇지 그렇지 오오오오오오 슬램덩크 던져 그렇지 그렇지 오 오 오 자기가 못놓고 자기가 봐도 많아 그 자체 덩크 꼴밑슛 그렇지 나 주세요 꼴밑슛 아싸 어 잘 넣었는데 신호 1 어 경기 종료 아 좋아요 아 재밌었다 아 솔직히 저 게임 인게임 그래픽 보고 바로 삭제하려고 했는데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게 단순해요 되게 가까이 가서 스페이스바만 누르면 됩니다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방해도 하고 블록킹도 하고 슛도 넣고 다 넣어요 스페이스바 하나로 단순한 게임이니까 편하게 즐길 수가 있고 재밌었습니다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게임으로 뵙겠습니다 이만 뿅 아